촬영하면서 막내로서의 장단점은 장점만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면 부탁하고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는 점들이 많으니까 여쭤보거나 그러면 몸을 잘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어이가 움직이고 부려도 되고 까불어도 되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장점만 느끼고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 주인성씨가 그동안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연기로 만나본 적은 거의 10년 정도 많아서 너무 좋죠 언제 가도 기분 좋은 그런 주인인가요? 좋습니다 네 근데 가만 뭐 이렇게 약간 좀 달콤하게 목표를 해야 할 때는 너무 쑥스럽게 반응했어요 네 오랜만에 목을 맞추시는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